네 여러분께 멋진 신유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세상이 미워졌나요 누군가 잊어야만 하나요 분알마다 쓰러지고 또 실어서지 말고 달라진 것론 가로 이 세상을 떠나가고 빛돌아가는 기분도 있어 하늘을 불었으면 하루를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내 눕힌 그 고운 두 봄에 잠시 기술해주면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냐 미소지 그대야 하늘을 벗어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 다시 시작되는 아침 걸어요 그 고운 두 봄에 잠시 기술해 그 고운 두 봄에 잠시 기술해 기술을 해주면 그대는 잠에서 일어나 나에게 하늘한 미술로 치는다 그대는 어서 일어나 차가운 낮속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는 그대가 있을 때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는 그대가 있을 때 그대가 있을 때 그대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